환불해 주세요. 그녀는 스포츠에 흥미가 있어요. 그녀는 스포츠에 흥미가 있어요. 누구와 통화하시겠어요? 누구와 통화하시겠어요? 어디로 가고 싶나요? 어디로 가고 싶나요? 저는 정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정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조슈 봤어요? 조슈 봤어요?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사당은 신성합니다. 사당은 신성합니다. 오늘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아름다우시네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그는 플루트를 연주합니다. 그는 플루트를 연주합니다. 저는 음악을 듣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음악을 듣고 있지 않아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프랑스는 아시아에 있지 않아요. 프랑스는 아시아에 있지 않아요. 프랑스는 아시아에 있지 않아요. 진짜예요. 난 그것을 믿어요. It's true. I believe it. 진짜예요. 난 그것을 믿어요. 돈은 충분히 있어요? Do you have enough money? 돈은 충분히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Let me think about it. 생각해 볼게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It's very windy.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저는 2개 국어를 합니다. 저는 2개 국어를 합니다. 슈퍼마켓 근처에 있어요. 슈퍼마켓 근처에 있어요. 이것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것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것 좀 들어주시겠어요? 콘서트가 있습니까? 콘서트가 있습니까? 곧 연락할게요 곧 연락할게요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책은 탁자 밑에 있어요 그 책은 탁자 밑에 있어요 사당은 신성합니다 사당은 신성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당신 물건들은 다 여기 있어요 당신 물건들은 다 여기 있어요 저는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아요 저는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아요 사당은 신성합니다 사당은 신성합니다 이 토지는 저의 소위예요 이 토지는 저의 소위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나요? 논쟁은 치열했어요 논쟁은 치열했어요 당신은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환불해주세요 I'd like a refund 환불해주세요 너무 늦었어요 I'd like to exchange this 너무 늦었어요 그 책은 탁자 밑에 있어요 The book is under the table 그 책은 탁자 밑에 있어요 누가 이 편지를 보냈나요? 누가 이 편지를 보냈나요? 저는 이계국어를 합니다 I speak two languages 저는 이계국어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약속을 잡을 수 있을까요? Can I make an appointment? 약속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씨 나름이에요 It depends on the weather 그것은 날씨 나름이에요 거기 자주 가세요? Do you go there often? 거기 자주 가세요? 당신을 많이 아끼고 있어요 I care about you a lot 당신을 많이 아끼고 있어요 저는 할 일이 많아요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저는 할 일이 많아요 이거 사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buy this? 이거 사시겠어요? 어젯밤에 모니샤를 봤어요 I saw Mo'ni'샤 last night I saw Mo'ni'샤 last night 어젯밤에 모니샤를 봤어요 친구는 어디 있어요? 친구는 어디 있어요? Where's your friend? 친구는 어디 있어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Do you want to come with me? 저랑 같이 가실래요? 더 싼 것은 없어요? Is there anything cheaper? 더 싼 것은 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I'd like to go home 그녀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She is a unique person 그녀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느 학교에 다녔나요? What school did you go to? 어느 학교에 다녔나요? 어디에 가고 싶으시나요?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에 가고 싶으시나요? 언제 도착하나요? When do we arrive? 언제 도착하나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I'm not eating anything 아무것도 안 먹어요 친구는 어디 있어요?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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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학교에 다녔나요? 어느 학교에 다녔나요? 어느 학교에 다녔나요? 어느 학교에 다녔나요? 환불해 주세요 I'd like a refund I'd like a refund 환불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Can you call back later?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They don't know many people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농구하세요? 농구하세요? Do you play basketball? 농구하세요? 그 코미디언은 재미있었어요 The comedian was funny The comedian was funny 그 코미디언은 재미있었어요 우리는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올 건가요? 네, 갈 수 있어요 Are you coming? Yes, I can 올 건가요? 네, 갈 수 있어요 사과가 싱싱한가요? 사과가 싱싱한가요? Are the apples fresh? 사과가 싱싱한가요? 음악에 관심이 있으세요? Are you interested in music? 음악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것은 몇 시에 시작하나요? What time does it start? 그것은 몇 시에 시작하나요? 제 차가 고장 났어요 My car isn't working 제 차가 고장 났어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있으신가요? Do you have a question for me? 저한테 질문이 있으신가요? 돈이 부족해요 I don't have enough money I don't have enough money 돈이 부족해요 그 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name of the county? 그 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화 좀 써도 될까요? Can I use your phone? 전화 좀 써도 될까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들이 비디오를 찍고 있나요? Are they shooting a video? 그들이 비디오를 찍고 있나요? 당신은 그 일에 적격입니까? Are you eligible for the job? 당신은 그 일에 적격입니까? 당신은 그 일에 적격입니까? 당신은 그 일에 적격입니까? 당신은 그 일에 적격입니까? 저랑 같이 가실래요? 무엇을 마시겠어요? 무엇을 마시겠어요? 무엇을 마시겠어요? 어느 학교에 다녔나요? 어느 학교에 다녔나요? 군대가 그 도시를 공격했어요. 군대가 그 도시를 공격했어요. 계산서 좀 갖다 주시겠어요? 계산서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거 사시겠어요? 이거 사시겠어요? 화장실에 줄 서 있어요? Are you in line to the bathroom? 화장실에 줄 서 있어요? 논쟁은 치열했어요. 논쟁은 치열했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Can you call back later?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그를 혐오하나요? Does she hate him? 그녀는 그를 혐오하나요?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에요.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에요.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에요. 건물 밖으로 나가주세요. 누가 이 책의 작가인가요? 누가 이 책의 작가인가요? 우리는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그 노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노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체국이 어디죠? 우체국이 어디죠? 논쟁은 치열했어요. 논쟁은 치열했어요. 70명이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70명이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물 좀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some water? 물 좀 드시겠어요? 그가 나를 보고 웃었나요? Did he smile at me? 그가 나를 보고 웃었나요? 사과가 싱싱한가요? 사과가 싱싱한가요? 이가 좀 들어주시겠어요? Can you hold this for me? 이가 좀 들어주시겠어요? 당신의 아내는 간호사입니까? 당신의 아내는 간호사입니까? 저의 집으로 올 수 있겠어요? 저의 집으로 올 수 있겠어요? 그 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화하고 싶어요. I'd like to make a call. 전화하고 싶어요. 우리는 작년에 부탄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부탄을 방문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그는 그날 밤을 기억하나요? Does he remember that night? 그는 그날 밤을 기억하나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I do not want to fight you.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형제는 어떻게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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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